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아침 SBS 뉴스입니다. 북한이 그제 서해상으로 탄 두부를 키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어제 발사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또 2년 만에 방어무기인 지대공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낮게 날아가 인공 구조물을 타격, 폭발합니다. 북한이 그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어제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즉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무기 체계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는데 시험 발사 장소와 비행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핵심인 만큼 지난달 30일 섬 타격에 이어 다시 목표물 타격 장면을 공개해 순조롭게 성능 개량 중이라는 걸 과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군사 기술을 시험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목적도 있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개되며 미사일 전력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전병름입니다. SBS 전병릉입니다. SBS 전병릉입니다. SBS 전병릉입니다.